펌치유 연구소 펌치유 연구소 펌치유 연구소 펌치유 연구소 남양주에서 각 면마다 또 음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예술로서 융합하여 심리적으로 치유나 아니면은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숙이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술융합추유 연구소의 한숙이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이 소장님 플로트로 슈퍼트루프 예술융합추유 연구소 다음은 예술융합추유 연구소에서 자랑하는 소어댄스입니다 소어댄스는 소어로 통해서 댄스를 하는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급이 전혀 안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술융합치유연구소의 한숙희 소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어댄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꽃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수어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